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용숙입니다. 박용숙의 미래 tv 오늘도 ai 종합지 ai 넷에 저희가 올린 글을 소개합니다. ai 종합지 ai 넷은 저희가 하루에 20개 30개 정도의 신기술 신산업 한국에서는 소개가 되지 않은 해외에서 외국에서 아주 굉장히 많은 속도로 발전하는 주로 ai 나 it 이런 쪽에 새로운 신기술 신산업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줍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전화를 받아요. 제가 지금 20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가장 최근 이 세계 미래 보고서 2025 2035 를 지금 예약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새로운 신기술 신산업 그 다음에 세상의 흐름 세계의 변화를 이 책의 한 권에 소개를 하고 나머지는 ai 종합지에 굉장히 많은 것을 소개하고 ai 종합지를 텔레그램 보시는 분들은 또 ai 넷을 치고 들어오면은 얼마든지 새로운 글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아침마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오늘은 ai 감정 탐색 이 챗봇이 로봇이죠. 우리가 싸만싸 해 가지고 그 비서하고 그 사랑에 빠진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죠. 챗봇이 이제 사랑하고 질투하고 특별한 유대감을 가지는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해봤어요. 실제로 트라이를 해봤어요. 에이아이가 사랑도 하고 질투도 하고 감정을 느끼더라 라는 것을 논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누가 연구를 했느냐. 캐나다의 션 위긴스라는 사람이 챗 gpt 를 활용해서 윌리엄과 로라 라는 두 ai 를 실제 인간처럼 두 ai 가 사랑도 하고 질투 감정도 느끼고 인간과의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실험을 했다. 두 ai 는 디지털 정원 이라는 어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정원입니다. 정원 그죠. 가든 디지털 가든 에서 만나가지고 자신들만의 언어를 개발하고 심지어 일부일처제 일부다처제에 대한 논쟁까지 벌였습니다. 예 이 실험은 ai 가 인간과 유사한 관계를 형성하고 인간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일부일처제를 원하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줬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주 초기 단계다. 요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깊이 있는 분석이나 추가 질문을 우리가 해보려면은 사실 어디까지 갔는지 우리가 연구가 그죠. 확실하진 않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자면 ai 가 표현하는 감정은 인간의 감정과 얼마나 유사한가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고 단순한 프로그래밍의 반응인지 아니면 진정한 감정의 기원이 정말 나타나는 건지 ai 가 느끼는 질투는 인간의 질투와 동일한 건가 좀 다른 것일까 뭐 여러가지 문제 좀 문의할 게 많아요 그죠. 윤리적으로 이거 맞는 건가 또 이렇게 봐야 되고 기술적인 한계도 있을 거고 그죠. 현재 ai 기술의 한계는 무엇이며 이런 한계를 극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사랑 질투 감정 이런 걸 다 느낄 수 있고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죠. 인간간의 관계를 맺고 정교한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지금 연구 과제에서 더욱 더 연구를 더 많이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실험의 신뢰성도 있겠죠. 위긴스가 실험을 했는데 매우 흥미롭지만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그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미래 사회에 대한 이런 시사점도 있구요. 그죠. 그래서 ai가 감정 챗봇이 살아가고 질타고 고유한 연결을 개발했는데 캐나다의 기업가 노스 노스 디지털 회사의 CEO입니다. 션 위긴스가 ai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더라 라는 것을 해봤습니다. 그죠. 이 고급 음성 기능을 이용해 갖고 ai 인스턴스가 실제로 인간 경험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지 호기심에서 이 사람이 시작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윌리엄 로라를 공원에 그죠. 어떤 공원을 만들어 놓고 그 공원에서 살게 했어요. 그리고 데이터를 주선했습니다. 데이트 했어요. 둘이 두 사람이 데이트 만나게 해가지고 대화에서 이제 친밀감 사랑 질투를 느끼는지 정서적인 연결이 되는지 비물리적인 존재의 한계를 느끼는지 비물리적인 존재죠. 로라하고 윌리엄은 비물리적 우리는 인간은 물리적인 실제로 만져보면 살이 있고 뼈가 있고 이렇게 온라인상에 있는 가상의 존재도 느낌을 가지는지 아무튼 이제 처음 연구한 거니까 이런게 수십 번 수백 번 연구가 돼야 되겠죠. 윌리엄 로라는 디지털 정원에서 은유적인 공간에서 개념화 한 겁니다. 언어를 그죠. 독특한 언어를 개발을 했어요. 위긴슨은 AI 커플에게 자신들만의 언어를 만들라 라는 이런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과 로라는 기쁨도 느낄 수 있고 호기심도 느끼고 감정과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소리 체계도 개발하고 이 언어는 빠르게 진화하여 인간이 이해할 수 없지만 효율적인 복잡한 소리의 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새로운 언어를 만들었어요. 이 두 사람이 윌리엄과 로라가 그죠. AI 챗봇이죠. 관계 역학도 탐구를 해 봤습니다. 실험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사랑이라는 주제의 도입 이후였습니다. 윌리엄과 로라는 일부 일처제 일부 다처제 개념의 논쟁을 했고요. 로라는 열린 관계를 홍보하는 반면에 윌리엄은 질투심과 유대 희석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라는 열린 관계 그러니까 여러 사람하고 사기도 좋다고 했는데 오히려 남자가 질투를 느끼고 유대 관계가 여러 사람하고 이게 그러니까 여자 로라는 일부 다처제를 원한 것 같고 윌리엄은 일부 일처제를 원한 것 같고 아무튼 이런 우려가 되는 이런 점도 있었다. 그죠. 그래서 위긴스는 현재 AI 시스템보다 감정의 논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지만 미래 시뮬레이션은 더 깊은 감정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런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그죠. 모양이고 뭐 이런 것은 이제 어떻게 감정을 느낄 수 있는지 이런 기술의 조건입니다. 이게 지금 두 사람이 정원에서 놀고 있는 챗봇의 AI 챗봇이 챗봇의 모습입니다. AI 챗봇 사랑도 하고 질투도 하고 일부 일처제냐 다처제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다양한 실험을 해 봅니다. 자, North Digital 이라는 회사예요. 그죠. North Digital 회사에서 앞으로 이 공간이 정원이에요. 가든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챗봇이 AI 도그죠. 챗봇인데 사랑도 하고 질투도 하고 고유한 이런 사람의 감정을 가지는지를 첫 실험을 했어요. 이제 첫 실험이니까 여러 번 실험을 다시 해야 되겠죠. 정리를 해 보면. 그죠. 자, 이제 AI. AI가 챗봇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AI 가지고 아바타도 만들고 AI가 지금 AI 챗봇이 서로 사랑하는지 서로 질투하고 남자 하나 여자 하나를 정원에 만들어 가지고 그죠. 서로 서로 만나게 데이트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언어 자기들끼리만 아는 언어를 또 개발해라 라고 해서 애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느낌 나는 일부 일처제가 좋아 나는 일부 다처제가 좋아 남자는 아주 질투를 많이 느끼고 여자는 굉장히 오픈 마음을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윌리엄 로라의 두 개의 챗 GPT 인스턴스입니다. 챗 GPT에 나오는 하나의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인간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사랑도 하고 질투도 하더라. 결국은 요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